외래가 되게 많았네 외래가 되게 많았네요 쟤 뭐야? 쟤 뭐야? 쟤 뭐야? 오 쟤 뭐지? 쟤 뭐지? 터널빵 스카우트 갖고 왔는데 아 러시아어가 아닌 애들로 터널빵을 부려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 쟤 B급이다 애들 괜찮은데? 오 여기 분위기 죽이네요 아 그럼 어떻게 뭐 저기를 한번 받아야 되나? 아무래도 이게 저기를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은데? 서플라이를 터널빵 스카우트 터널빵 스카우트 터널빵 스카우트 어? 이거 스칸 하는 것보다 마취총이랑 그거 두 개 갖고 올 거 그랬나? 서플라이 드롭 컴플리트 아 고급비용 비싼데 아이들 서플라이 아날리시스 컴플리트 좋았어 외톨이 외톨이 마음의 문을 열고 널 잡으러 간다 혼자 다니면 왜 위험한지 왜 혼자 다니면 안되는지를 기다려 야 쟤 의외로 빨리 가는데 스턴 좋아 아 마시종이 단거 같은데 아 봤나? 아니 아직 좀 애매해 아직 좀 애매해 본건 아냐 본건 아냐 나이스 다이아몬드 원썩 네 기절한걸 보고 아 이 총보다 마취총이 더 좋은거 같애 이 총은 좀 애매해 좀 있다가 마취총을 다 쓰면은 마취총을 보호받아야겠어요 아 얘네 진짜 다른 데는 사람이구나 아 걔 그냥 나가라고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아 이거 진짜 수저 아 리얼 별로인 것 같아 네 이 총 스턴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 네 쿨스라는 중입니다 마취총 받아야겠네요 아무래도 스펙 좀 보고 스펙이 어떤가? 어! 괜찮은 친구구만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로와 일로와 몇 가지만 보지 나머지 어디있어 아 아프리.. 아프리칸 쓰어 아 나 미치겠네 아 아프리칸 쓰어 이 개 아 아프리칸 쓰어 아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떻게 이거 이번 반응 통역 못하는 거예요? 아 이거 통역 없이 진행하는 거구나 아 통역감을 또 구해야되네 아프리칸 쓰어를 쓰는 대로 어 어 내가 어떤 무기를 따 어 받으려면 저 무기를 원해요 나는 저 무기를 원합니다 마취총 이제 저게 오면 내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겠군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젠장할 아 이런 젠장할 이거 지금 어쩌면 좋지? 아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당연히 반짝이는 것 같은데 지금 나이스 아 이제 제대로구만 이제 제대로구만 아 아까 여기서 반짝이는 게 있었는데 에이 뭐야 뭐 누가 쉬는 곳인가 이 마을을 일단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밀도 오는데 근데 디디가 마킹을 해주는게 너무 좋네요 저것 때문에 내가 살고있어 아이템 있는지 확인 그렇지 나이스 파밍 자원들을 먹어놔 조우야 어 이거 뭔가 뿌수면 뿌질 수 없나 아까 전에 엄청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아 그 친구 꼭 데려가고 싶은데 어 B급 친구도 저 친구 데려가야 돼 저 친구 데려가줘 저 친구 데려가줘 저 친구 좋아 아까 그리고 막 그 밑턱이 뚫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 꼭 데려가야 돼 그 친구 꼭 데려가야 돼 그 친구 나는 이 마취충이 체질이야 나는 마취충이 체질입니다 그리고 비와서 이거 제대로 갈지 모르겠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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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몰드박스 저거 지금 의심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오른쪽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뒤쪽에서 한 명 접근 반짝이는 건 이제 쟤네가 나를 경계했다는 뜻이에요 걸리기는 건 아니고 이럴 수 없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케이 좋아 너의 스픽을 측정해 주지 게임에 골치 아프니까 일단 기지가 있어 80% 구멍이는데 실패했으면 좋겠어 아이템이 좋아 너무 월급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아 지금 빗소리 때문에 발소리가 묻히는구나 짱인데 기회네요 완전 이런 집도 다 빌려주고 오케이 꿀자원들 이런 게 있어야 또 기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 손을 또 먹이살릴 수 있죠 클라우드 클라우드 캐시만 클라우드 클라우드 단자친구인가? 어 이 친구 이런 데서 일하고 있다니 어? 이런 고급 인재가 아아 안 열리는 문 안 열리는 문 안 열리는 문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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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nded 스틸 libert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히히히 히히히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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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들켰죠? 아 따라가야 되는데 아 따라가야 되는데 저거 아 별로다 버리자 얘네들 뭐 그렇게 쏙 데려가고싶은 인재는 아니네요 이 친구가 아주 괜찮은 친구인거 같은데 아 요즘 이 친구도 별로네 계속 그쳤겠다 갑시다 어휴 좋네 이따로 뛰면 될까요? 이제 아무도 없는거 같죠? 디디? 마킹해줘 디디? 주의적들을 이따로 디디? 디디? 어 차도 있다 대박 야경신물도 어 나이스 이 기간총은 내가 가져가도록 하겠어요 천사에서 대퇴 천사에서 대퇴 이 차량도 잠깐 빌려가도록 하죠 저거 저거 가져가면은 기지에서 어 무장할 때 쓸 수 있구요 돈도 줄걸요? 돈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명회복 진료실에서 퇴실 새 ошиб도록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옵 ох 아닙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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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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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아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아 오해입니다 아 오해입니다 괜찮습니까? 일단 우리 회사로 돌아갑시다 회사에서 치료해줄게 이제 약도가 뒤때가 됐던데 약도가 뒤때가 됐던데 아유 자식아 왜 조용히 가자일때 안가냐 아유 자식아 도망간다 맞교 코드 간다 하지만 넌 데려가지 않아 넌 기절만 시킬군 여기 어디 기원 코드있었는데 기원 코드 간다 여기 안에 아이템이 가져간다 어 야생동물을 좀 데려갔었어야 되는데 아 여기 뭐 아이템 같은거 없나? 어 식물까지 뽑아가겠어 너희를 말려죽이는 작전이야 아 야생동물을 체크했어요 디디가 아 야생동물을 체크했어요 디디가 아하 오 오 오 양들 아 양들 좀 양들은 별로 썩 그다지 양들은 썩 그다지인데 양들은 썩 그다지인데 양들은 썩 그다지인데 몇 마리만 잡아가도 될까요? 어차피 보급 받을거니까 엔킴 여러 마리 정도만 들어가도 될거에요 그래서 국민들 안된ทscheid 바퀴즈, 바퀴즈에서 왔습니다. 자, 왔다. 300m 어, 이기 송영관인가 이거? 어, 여기 벌써 여기 이런 데 끊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? 어, 여기서, 야스 동물 뭐지? 어? 오! 오오오오! 나 있습니다, 나 있습니다, 나 있습니다! 스톱, 스톱! 일루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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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와! 비싸보인다! 말마리맜말! 빠률만! 똥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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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어. 너도 얼마 안 있으면 뚫어질걸? 장강인가? 죽이는 건 아니고요. 엔지오에다가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안전하니까 장라기 동작인데? 어차피 총알 이거 다시 받을 거라서 장라기 동작인가? 엔지오 약자가 뭔가요? 나도 모르겠네요. 죽여지 않으니까요. 동물보호단체 뭐 이런거겠지. 자연 살리는 단체 뭐 이런거니까. 스터넘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. 어 잠깐만. 여기 잠들어 있었군요. 스터넘 한번 써볼까요? 스터넘은 어떻게 되는지. 잠시만요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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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미안해. 야. 괜찮냐? 나 600만물 사나이 소리가 났는데 방금. 이거 600만물 사나이. 이게 괜찮니? 거기 딱 있어 딱 있어 딱 있어. 아우와. 야. 야. 가만있어. 좋은데로 가자. 아저씨가 널 지켜주려고 그러는거야. 이렇게 위험하게 야생에서.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느니. 지금 나랑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게 좋아. 네. 효과음이 빼말로 사나이 효과음이 났어요. 차 계속 타고 가도 되나? 차를 버리겠습니다. 아주 200m밖에 안나갈 수 있겠네. 이런데 위험하니까. 아니. 이 녀석들. 마을 주민들을 태워 죽였어. 와. 쓰레기 같은 놈들. 야. 마을을 다 통째로 태웠네. 와. 파괴술을 다시 하고 진짜. 내가 가만히지 않아. 니들은 오늘 싹 죽었다. 다 죽었다. 이 기지에 있는 니들은 오늘 내가 싹 죽이고 합니다. 핸덤도 당기지 않았어. 유행 전툼 레벨 상태. 오케 좋아. 특별히 근데 뭐 그렇게 경호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네. 검사 완료. enemy presence detected. map has been updated. enemy presence detected. enemy presence detected. enemy presenceLouis ereign. enemy presenceας by T-T enemy presence enemy presence enemy presence 대생동구를 뭔데? 독수리구나 너무 멀리니까 막캠 약간 흔들어졌죠 감사합니다 흠 뒤에 대놓고 하수구도 있고 생초하고 싶지만 둘러보기가 좀 안해하네 아 뭐야 대놓고 후추 아우씨 아우 제비 아 써듬어주는거 좋아해 항상 집에서도 힐링할때 얘들 써듬거있거든요 아 멍멍이가 어 야 다 체크해준다 최고다 아 멍멍이가 나에게 맞네 나랑 멍멍이가 많아 멍멍이가 많아 멍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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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멍멍 멍멍이 멍멍이 멍멍 감당 요즘 멍멍 내 멍멍 네 내가 잡힐다 더 구해적 와 어잇 깜짝이야 오우 버릴거였네 오우 버릴거였네 오우 버릴거였네 오우 야 일어나봐 일로와 일로와 어디있지? 아 얘 아프리칸이야? 아 뭐야 너 너 누가 봐도 백인같이 생겼는데 지금 러시아사랑 같구만 지금 어쩔 수 없이 다 납치할 수 밖에 없구만 아프리칸 목표가 두개네요 아이고 살짝 경계심을 주고 자 이렇게 되면 한번 내려오겠죠? 궁금하니까 내려올거에요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돼있어요 내려오겠지 하지만 그곳에 자신이 평소 좋아하던 ep 예쁜 여배우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의 그는 어떤 반응일까요? 예쁜 여배우가 보여서 자신을 몰래 이 정유시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지 그를 사모하는 지젤 번철 같은 그렇지 봤을 거야 병사님? 무시당했다 효과는 미미했다 아 나 미친네 야! 야 지금 니가 날 무시해? 이 자식이? 자고 있었어 뭐야 얘 오 뭐야 아 이 자식들 야 이거 뭐야 아 이놈들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놈들이었네 저거 되게 무서운 기기인데 저거? 아 저거 짠한 놈들인데 아 저거 짠한 놈들인데 아 이 자식들은 아 아 아 아